모바일 액션 RPG 배틀리그4 카카오의 사전 등록 이벤트 신청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틀리그4 카카오는 최대 6명이 실시간 멀티플레이 대전을 즐길 수 있는 횡스크롤 액션 RPG로 세계 게임 아트 공모전인 도미넨스워5의 2D 부문 대상 수상자 안상훈 아티스트가 선사하는 모바일 최강 퀄리티의 2D 그래픽과 모바일 게임 최초의 스킨 시스템 등 모바일 액션 게임의 최적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 등록 이벤트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벤트 시작 일주일 만에 누적 신청자 10만명을 돌파하며 게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했습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참가자 전원에게는 게임 출시 후 기사 캐릭터인 조르디의 스킨과 대구 콘서트 큰세계에 출연 중인 배틀리그4 카카오의 홍보물에 김준현과 유민상의 코믹한 카카오톡 스티콘 16종을 100% 지급한다고 하네요. 한편 새로운 배틀리그4 카카오의 CF인 쾌감편 영상도 공개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상 앞에서 깔짝깔짝 먹는 유민상에게 배틀리그4 카카오의 캐릭터인 임페르노처럼 팍팍 썰어먹으라고 주문하는 김준현의 코믹한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형님 진보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깔짝깔짝 먹어가지고 포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시원하게 쓸어버리세요. 어떻게 해? 이렇게 팍팍팍 썰어주세요. 시원하게 팍! 이제 액션도 시원하게 즐겨라. 쉬워서 더 시원한 스타일리쉬 액션 퇴근. 배틀리그! 액션 퇴근! 액션 퇴근!